자 유슬기씨 영화감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예요 코미디영화에 대한 영감을 얻고싶다고 그래서 뭐 29초 영화제 같은거를 티시츠를 입고 오셨는데 무슨 영화제입니까 이게? 29초 영화제는요 30초 광고보다 짧은 29초로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코미디영화를 만들고 싶어요? 네 소스 좀 주세요 소스요 소스요? 소스는 저기 주방에 알겠습니다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 할 저희 UCC 콘텐츠가 있어요 저희요 저희 컬투쇼 UCC 콘텐츠에 좀 참여해보세요 나중에 참여하세요 여름에 할 거거든요 29초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 노성웅씨 손혁신씨 너무 고맙고요 와주셔서요 오늘 오신 모든 방청객분들께 제주 알로에 영롱조합 법인에서 폼클렌저와 바디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